사와디캅 네 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2014 이민호 글로벌 투어 리부트 이민호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굉장히 오랜만이죠 12월에는 제가 방콕으로 직접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12월 27일날 방콕에서 공연을 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갈테니까 여러분들도 12월 27일 기대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모두 12월 27일날 만나요 감사합니다